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7월에 적중특강 7월 달에는 어떤 것이 나올 건지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지금 Art 쪽에서도 오늘 Music, 음악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Music History하고 그 다음에 Musical Instrument, 악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Toppick별로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뭐가 나오니까 잘 들어서 푼다가 아니고 그런 Toppick이 나왔을 때 잘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실력도 함께 잘 공략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갖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의 이해를 드려드리는데 자극 받으시라고 좀 자극 받으시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후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악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 전공이시라면 악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악기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데 저쪽에 검정색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악기는 수없이 많고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나오는데 당황하시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뭘 알고 가면 좋을까 이거를 살짝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cussion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 타악기예요 타악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드럼 드럼이 있고 북 치는 거 그런 것들도 타악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String 줄이라는 걸 의미하시고 하고 현악기 가장 유명한 건 기타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우드윈드 목관악기인데 목관악기는 섹소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 섹소폰은 금속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근데 부는 방식에 따라서 브라스 금관악기냐 우드윈드 목관악기 어? 옛날에는 목관악기로 만들어졌던 거라 하더라도 뭐 여든 제로의 발달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뭐 금속으로 바뀌는데 어? 이때 부는 거 지금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부는 방식 이거 이제 앞에 마우스피스를 부는 방식 그죠? 이렇게 악 연주자들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결국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어떻게 부느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소리를 조절하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악기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왔었는지를 간단하게 또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토플 시험을 많이 보면서 봤더니 악기가 계속 바뀌어요 클라리넷도 나오고 오보도 나오고 섹소폰도 나오고 드럼도 나오고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새로운 악기 모르는 악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분류가 된다? 이게 타악기냐 관악기냐 부는 거냐 아니면 현악기 뜯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악기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나왔던 내용들로 설명 예를 들어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멤브라이너폰의 이비어폰 제가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찾아봤더니 제가 웃는 이유가 막명 악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막명 막 이런 느낌 나고 그 다음에 체명 악기 너무 힘들어요 멘브라인이 뭐야? 멘브라인이 막이에요 막 그죠 그래서 멤브라이너폰이라는 거는 타악기 중에서도 결국 북, 드럼처럼 멘불 치면 멘브라인이 떨리는 거야 막이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이 뭐예요? 멘브라인 명은 이제 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거는 그냥 제가 써놨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설명이 다 나와요 자 퍼커션에는 멘브라이너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북이나 드럼처럼 멘브라인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고요 이비어폰은 뭐가 되는 것이죠? 트라이앵글, 심벌스 이런 것처럼 결국 트라이앵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번 본 적 있겠죠? 쳐본 적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땅땅 치면 여긴 막이 없어요 막이 없고 악기 자체가 바이브라인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막이 떨리는 멘브라인 명은폰하고 악기 자체가 떨리는 이비어폰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는 것이죠? 아 소리를 타악이지만 어떻게 내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런 단어는 막 나오기 때문에 되게 힘드세요 악기가 나오면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 이 네 가지 분류가 들어간다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예를 볼게요 피아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악기고 그 다음에 허브시 코드라는 악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볼까요? 사진 보시게 되면 어? 피아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키보드, 건반을, 건반을 친다라는 부분은 공통점이 되는데 저 피아노를 결국은 현이 바이브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약간 프러커션, 타악기 쪽으로 분류한다고 설명이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어? 저기 TV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랜드 피아노 뒤에 현을 나무 해머가 다다다다 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반을 누르면 뒤에 있는 나무 해머가 현을 때려서 현이 바이브레이트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퍼커션 쪽에 가깝다라고 설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허브시 코드는 결국은 건반을 눌렀을 때 뒤에 있는 현을 어떤 나무 같은 그런 고정체가 뜯는 방식이 뜯는 방식이 되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 피아노는 여러분들이 살짝 누르면 소리가 작게 나고 세게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 허브시 코드는 뜯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반을 세게 누르든 약하게 누르는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더라 그래서 그 악기의 차이점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선 피아노가 굉장히 좋다 라고 설명이, 비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 원래 말씀을 드리면 상식도 같이 증가하면 좋아요 우리가 피아노 폴테 그래서 피아노는 소프트, 부드럽다는 뜻이고 폴테는 강하다는 뜻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노로 줄여 불렸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불렸던 이유가 뭘까요?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피아노 폴테는 부드럽고 강하게 소리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악기가 나오게 되면 크게 타악기냐, 현악기냐, 관악기냐 관악기 중에서는 목관악기냐, 금관악기냐 이렇게 나눠질 텐데요 어떻게 부는지, 어떻게 두들기는지, 어떻게 뜨는지 이런 설명들을 잘 들어주시면 악기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음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악에 대해서 악기랑 어떻게 연결돼서 넥처가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음악의 발달과 악기의 발달이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에요 덤이라는 부분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살짝 제가 샘플로 갖고 왔어요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음악의 어떤 장르의 인기도 얼마나 유명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장르의 음악의 인기가 있을 때 어떤 악기가 어떤 role,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더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는데 jazz은 어떻게 나중에 섹소폰 우리 jazz를 들으려면 섹소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거나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처럼 ragtime 좀 옛날 음악이 되는데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면 ragtime을 갖다가 예를 들어보겠다고 나와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려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ragtime 뮤직이 토플 시험장에 가시면 이 ragtime이 어떤 종류의 음악인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without the piano ragtime music definitely would not have evolved in the late 1800s the way it did 자 요 부분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jazz가 발달하는데 섹소폰이 굉장히 어떤 기여를 많이 했다 악기와 음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자 피아노가 없었더라면 자 ragtime 뮤직이 definitely would not evolve 그러니까 발달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1800년도 후반에 the way it did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ragtime 뮤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1800년도 후반에 근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없었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evolve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 문장을 제가 왜 주의깊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지 워싱턴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그럼 뭐예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에 엄청난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without a 무엇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답으로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a가 없었더라면 b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들을 꼭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게 역사에서나 아니면 악기의 역할이거라 알겠죠 이런 쪽에서 문장이 많이 나오니까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실 때 왜 생각만큼 공부를 했을 때 잘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들으면 그것을 난 이런 문장을 들으면 어떤 내용을 알아듣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링킹이 잘 된다면 공부하는 것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아주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막 신나고 그러진 않아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그렇진 않겠지만 아 내가 이런 문장을 들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연결이 조금씩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적중특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적중특강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안 들리는 문장은 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안 들리는 걸 그럼 몇 문장이나 얼마나 뚫을 건가라는 고민이 많이 생기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몇 문장이라도 난 이런 문장 들어서 어떤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단 10문장을 뚫어도 연습을 해도 충분히 문제의 답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락타임 뮤직이 어떻게 되요? definitely would not have evolved죠 1800년대 후반 오케이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요 자 근데 피아노의 어떤 사운드 퀄리티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났지만 자 락타임을 플레이하는데 다른 악기를 쓰는 데 어떤 베네핏이 있대요 어떤 베네핏? 그렇죠 다른 악기를 쓰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피아노 소리는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락타임 연주할 땐 되게 좋은데 다른 악기를 쓸 때도 장점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들어볼게요 여기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또 예죠 예 for instance 자 parade라든지 park concert 같은 야외 공연은 자 required instruments인데 어떤 악기가 요구된다? easier to transport easier to transport 그러니까 좀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근데 피아노는 공원에서 끌고 다니면서 연주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겠죠 like the banjo or the cornet 어 banjo나 cornet 이런 거는 뭐라고요? 아 공연에서 이동하기가 좀 쉬웠고 피아노는 이동이 용이하지는 않았겠구나 이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메인 아이디어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게 메인 아이디어든 아니면 디테일 문제이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악기가 어떤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뮤직 또는 뮤직 히스토리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메인 아이디어 문제만 푸는 거죠 다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피아노가 락타임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악기가 나오면 메인 악기 그죠? 악기 부분과 다른 악기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거든요 공통점 차이점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결국 여기는 문제가 Parade하고 Park Concerts 같다가 왜 언급을 했냐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싹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포인트 부분에 어떤 뭐가 있었죠? Parade나 Concerts 같은 거 할 때는 악기가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악기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가 그렇게 Impractical 아주 실용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의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피아노에 대해서 Imply 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포인트 한번 잡았고요 두 번째 이제 나올 만한 겁니다 진짜 7월 달에 한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Handwritten, Musical Score, 악보에요 그러니까 Musical Score, 악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손으로 쓰다가 악보를 Printing Press, 인쇄기가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얘기로 흐름이에요 흐름 그 다음에 Triple Impression Method가 인쇄를 3번 정도 눌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다 악보를 3번 정도 눌러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이를 자 그 다음에 Single Impression 이 부분은 한 번만, 퀄러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누르니까 Triple 누르는 것보다는 퀄러티가 떨어졌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Triple이 Single Impression 한 번만 눌러서 만든 방법이 쌓으면서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싸니까 결국은 Printing Press가 인쇄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많이 만들 수는 있었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악보가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방법이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음악들이 Persian, Shang Tsung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됐다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Musical Score 이렇게 악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이 내용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같이 드려볼게요 자 결국은 Printing Press를 통해서 결국은 악보에 대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Printing Press가 디벨롭되면서 음악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서도 많은데 Until, 뭐뭐 할 때까지는 안 됐다라는 얘기니까 뭐뭐가 나오면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음악이 어떻게 돼요? 이제 Publish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아주 대량으로 Publish이 되진 않았대요 자 결국은 Mechanical Technics은 기술적인 거죠 기계적인 기술인데 Printing Pres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적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Came into the picture라는 것은 결국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Printing Press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음악에 대해서 이 Publish라는 건 여러분 악보잖아요 내가 작곡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작곡했다고 이제 악보가 적혀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Publish한다는 건 여러 장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플에서 연도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연도까지 다 적으실 필요가 없고 뭐가 먼저였고 뭐가 뒤였는지 이 정도만 흐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때 나타났대요 구텐버그 바이블이 Publish된 이후에 결국은 Printed Music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자 Invention of Printing Press니까 결국은 인세계 발명으로 It became possible to produce large numbers of musical scores 결국은 뭐가 가능했다고요 Large number of musical scores니까 많은 양의 악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들을 때 Printing Press가 결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It became possible to produce large numbers of musical scores Much faster and cheaper than before 전보다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더 가격이 쌌다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자 Who could own musical scores 여러분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싸지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철저하게 귀족들이라든지 굉장히 소수 사람들만 갖게 됐는데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질 수 있는지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And what kind of music could be produced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겠죠? 결국은 막 보급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그 보급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제한적인 데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이 보급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음악의 종류도 또 더 다양해질 수도 있었다 정도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명이 나옵니다 TOEFL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메토드가 있으니까 결국은 종이를 세 번 누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결국은 세 번을 눌러서 만들다 보니까 프라이스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변화 그죠? RT 스토리에서도 변화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죠? 결국은 한 번만 누르는 걸 개발했어요 그죠?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방법은 cost effective죠 because the paper simply needed to be pressed only once 자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art에서 음악 쪽에서 난 음악을 좀 듣기가 힘들어 알아듣기가 힘들어 이러신 분들도 결국은 그게 뭐 어떤 부분이 경제적이었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되게 오래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재질에 대한 거 퀄러티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비교들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들으시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플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 침착한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조금 어려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rt, music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 음악의 특징 이런 걸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가볼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샹송 프랑스에서 막 불렀던 노래들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자 결국은 파리시안 샹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그러죠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자 자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났는데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one interesting aspect 이 음악의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은 numerous vocal parts니까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게 특징이죠 동시에 시작을 하고 vocal parts가 같은 리듬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음악이 프로그레스하면서 물론 이제 어떻게 diversified 좀 더 다양해지긴 했겠죠 diversified 자 자 근데 The beginning of each song 각각 노래의 beginning 시작은 same rhythm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print play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print play 넣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among singers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은 confusion 혼동을 갖다가 결국 뭐가 되는 것이죠?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뒤에는 이제 전부 막 예를 들면 지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항상 뭐 지휘자를 갖춰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헷갈리더라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세임 리듬을 가지고 시작하게 했더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가 헷갈리지가 않더라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웠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은 Gutenberg Bible 이런 거는 왜 멘션을 했을까요? 결국은 Printing Press가 나오고 Gutenberg Bible이 나오고 나니까 그 직후에 대량 생산이 강해진게 치면서 결국은 악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 라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Influence, Event, Invention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이 여러분 보시면 그 First Printed Music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왔다는 거 뭐 직후에 Gutenberg Bible 그러니까 결국은 Printing Press가 Musical 그 Printed Music 이 부분을 갖다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부분도 결국은 장점 아까 뭐라고요? 세 번 누른 거냐 한 번 누른 거냐 이 변화에서 결국은 가격의 변화가 왔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부분 보시게 되면 장점은 당연히 가격이 쌌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거 자 근데 조심하실 것은 결국은 그 Printing 하는 것에 결국은 Cost面에서 굉장히 Save가 된 건데 이 부분은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겠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Full Lecture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앞에 쭉 끌고 가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Due to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시험장 같은 곳에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격에 대한 부분 그런 장단점 잘 들어주시면 하나 간단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는요 결국은 이런 이런 특이한 음악이 나타났을 때 특징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같은 시간에 어떻게든 동시에 같은 리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이 됐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떤 Special Marker라는 것이 같은 리듬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게끔 어떤 표시를 해놨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 문제 자 지금 7월에 Art가 나왔을 때 Music이 나오면 이런 부분 음악 발달사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라든지 음악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듣는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걸로 적중특강을 끝내죠 자 빨리 시험 끝나시고 어디서 만난다 뉴욕에 가셔가지고 Central Park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시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7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